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합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외ham 점심을 유의하여 갑니다. 아 누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팅의 장마전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. 반갑습니다. 여기서는 우리 허준우 배우님이 안 무서워서 좋아요라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게 있었습니다. 너무 따뜻해서 우리 허준우 배우님의 또 다른 변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너무 좋았어요.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 근데 오늘날 갑자기 극복이 막 작가님들 모션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더 하셔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을 원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시즌2의 기정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장반송으로 한 시즌10까지 살고 싶고요. 계속 사랑 더 주세요. 무조건입니다. 무조건입니다. 감사합니다.